오늘의 운세를 운영을 하지만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우선 가볍게 5월 26일 오늘의 운세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역으로 제가 뽑아 본 것은 손인풍이라고 하는 괴상이 나왔거든요 주사위 점으로 쳐봤는데 곡에 대해서는 제 카페에 먼저 게시를 해놨습니다 영상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글과 함께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글로 정리를 한 부분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제 카페로 오셔서 매일매일 일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 정리된 것은 그냥 글로 봐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우선 주역에서 추가효는 다섯 번째 효가 나왔어요 고오효이고 손인풍입니다 위아래 모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월 하루는 급하게 뭔가 진행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게 후회가 적겠습니다 그리고 사조적으로 푼 것은 지금 제가 앞에 메모판에 기재를 해놨는데요 오늘은 개수가 뜬 날이에요 개수가 뜬 날이고 목과 토금수라고 하는 저희 초학자분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부분에 따르면 오늘은 개수가 떴습니다만 좀 불안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개수를 도와주는 글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기사월입니다 기사월에는 다사단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 기사월의 사화 속에는 모토, 경금, 병화라고 하는 글자들이 숨어 있고요 이 사화 속에 있는 글자들은 오늘 많이 튀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화의 불꽃이 오늘 좀 불안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이거 좋아 여기 가보면 좋겠어 혹은 이거 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가치관을 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쇼핑에 관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정말 좋으면 그냥 곤하고 그 수준에서 끝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으로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별로 생각이 없는데 내가 막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정말 좋아 라고 그래서 주역으로도 지금 비슷한 부분이 나왔지만 상대방 사람은 이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 몇 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은 내 생각밖에 못하는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디 먼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내 딴에는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이거 좋아 저거 좋아 라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많은 것을 할애를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고집이 세지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뭔가 내 안에서 돈도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그 사람에 대한 의도 의리도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가원에서도 보면 개수와 기토 사이에 호의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보면 해년의 4월의 해일입니다 저 사화가 내일은 힘을 못 쓰는 날이에요 많이 부딪히겠죠 내일 하루는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외출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지 말고 이후로 미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괜한 역마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 번 생각해 보시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운세는 제가 조금씩 방법을 바꿔서 앞으로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되도록이면 점사보다는 사주 쪽으로 많이 풀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정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